제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바로 우리 학교 최고의 킹카, 김승빈! 내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. 자기나! 레포트에 좀 다 갈게. 맨... 서블룸? 이거 우리 네파린? 견솔 속에 전해오는 물건입니다. 액층유, 좌석. 사랑하는 사람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. 뻥치, 만능사랑.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람을... 말도 안 돼. 그나저나 너랑 있으니까 마음이 참 편하다. 우리 이렇게 종종 보자. 괜찮지? 내가 넌 기억할게. 내게 소중한 추억을 준 사람? 내 첫사랑. dólares line하며 할게. 우리 아ût 생선 결omme. 우리 집 너는 내 darling? wij지еци함이 좀aufen. 우리 집게 hosting 잘 알고ippington. 여기род장은 우리 주인트! 감사합니다.